교통안전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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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연구처에서는 안전속도 5030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현안이 되는 교통안전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시부속도를 기본적으로 50km로 하향을 하고 이면도로 생활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전국에 시행함에 있어 전국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지역본부가 그 지역특성에 맞게 어떻게 5030의 정책을 펼쳐왔는지 그런 것을 발표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5030 교통약자 이외에도 대리운전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륜차 안전관리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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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